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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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ㄷ ㄷㄷ 아 힘들어 와 ㄹㄷ 을지어 사과에 도착했습니다 ㅋ ㄷㄷ ㄷㄷ 진짜 레전드 같아요 근데 레전드요 카페 이런게 카페 무서운데 저도 무서워요 지금 야 어디 팔려가는 거 같아 지금 저희 여기 맞아요? 여기 맞아요? 어?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하나요?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요? 네 여기 여기 왔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서 이 생유를 찍으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가 그게 없어가지고 어둡고 그래서 3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갑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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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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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잘나왔어 좋아 좋아 하길래 얼마나 좋나 했는데 뭐야 방금 이분 방금 이분 뭐예요? 이분이 뭐예요? 내 눈 저는 왜 찍을게요 네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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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많이 찍을게요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의 OOTV. 행거에서 그냥 고르노.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. 마음에 드시나요? 어때요 여러분? 아 좋아요. 예뻐요. 갈게요. 들고 다닐거에요? 공부. 주의를 끌어낸거에요?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